오늘 은혜와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스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신앙을 부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해외의 심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합시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237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창립 35주년과 본당 헌당감사회별을 기점으로 이제 이 어원교회가 237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원교회 사회에서 본당 헌당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집중한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영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이것은 바로 237 성교의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이 본당을 통해서 237시대에 오촌조 보고말을 위해서 응답의 물결이 흘러 넣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의 동일하게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237나라 오촌종족이 보고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 이걸 갖춰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유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분위가 달라지죠. 유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전두에 한 사람 있다 또 모임에 한 사람 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유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좋아지죠. 제가 여름 볼 때 좀 딱딱해 보이긴 해도 어떤 분은 무섭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들도 정목사님 무섭다고 유목사님들 가가지고 정목사님들 무슨 말을 들으려도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유목사님 변명해 주세요. 정목사님이 무섭게 생겨도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어느 정도 부드럽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평신도 장로 때예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저를 초청하려고 너무 재밌으니까 초청하려고 줄을 썼다니까요. 내가 인기 짱이었어요. 이 장로들 부부들 쭉 앉잖아요. 이 모임은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 센터에 앉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모들 부인들은 말이요. 그냥 너무 웃기니까 이래서 앉아있어요. 왜냐 주름진다고 하도 웃기네. 여기 주름 안 지고 웃겠다고 이래요. 그 정도로 웃겠다니까. 한 사람만 안 웃었어요. 요즘도 말이죠. 여자들이 유모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유모 있는 남자가 인기가 있다. 요즘도 그래요. 통계 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유모 감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안 되나요? 성도의 모임은 천국이 돼야 돼요. 뭐 심각하게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이 부정직이면 내가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임은 무조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넘쳐요 웃음이. 그게 복음과 복음의 만남이에요.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유모 감각을 키우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쉽게 설명하면 이삼촌하라 오천종족 복음하라는 해분대 미션 실현을 위한 이 영적 그릇을 갖추라. 영적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죠. 그릇이. 그릇이. 오늘 아침에 우리 고수현 장노님 간증하는데 그 말라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할 때마다 죽을 꺼려가지고 나눠주는데 죽 꺼려주는데 애들 가지고 그릇들 보니까 이만한 컵 그릇도 있고 어떤 애들 냄비 그릇도 있고 그릇들이 다른데 죽을 막 퍼주는데 이만한 컵 가지고 그 이상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런 사발을 가져오는데 이런 냄비 그거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그때 느낀 것이 아 그릇대로 채워줄 수밖에 없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너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영적 그릇. 대부대 후서 2장 20절로 21절로 보면 주인이 귀히 서시는 그릇에 대해서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큰 집에는 검그릇과 엉그릇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그야말로 주인이 어떻게 이 그릇을 서느냐 어느 그릇은 귀하게 서고 어느 그릇은 천하게 서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주인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 아무리 그물을 만드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럽고 더러우면 주인이 설 수가 없지요. 더러우면 주인이 설 수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세상에 욕심이 많고 너무 나동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그 정거 교회가 안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스님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옛사람의 체질을 옛체질을 가지고 있어서는 스님 받을 수가 없다. 새틀이 되기 위한 새 사람 되기 위한 근림들이 뭐냐.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백해 무익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새틀 인생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옷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해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오십니다. 요즘보다 그 바울 당시의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그 옷 입는 옷이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있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들 구분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유익한 설명이 효과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그랬어요. 옛사람의 옷 여기서 썩어져간다 이 말은 멸망길로 가는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옛사람 이것을 영원히 이것들이 멸망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1차적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읍과 그 엄청난 무역으로 활발한 도시였어요. 엄청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만큼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에베소 바울한 지역은 온갖 우상문화 쾌락문화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진 현장에서 예수 거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교인들이 됐다. 교인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밑길에 전에 행하던 네 사람을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라고 강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17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 마음이 허망한 상태 그래서 허망한 상태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요 속이 텅 빈 것 목적이 없는 것 어미 없는 헛된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상태 방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요. 열심히 사는 데 노력을 하지만은 불신자의 상태 결과라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질 바벨탑이잖아요. 나중에 다 후회하죠. 100의 100% 다 결과가 뭐예요? 결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돼요. 말짱 헛일 만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서러운 인생 땅의 것 없어질 것 솔로몬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네스 부엌에 등재될 만큼 전무 허무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후궁이 얼마나 많았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솔로몬 하나에 여자들이 천명이 따라 천명이 그런데 이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점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괴랑 문화에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말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후회를 후회를 막심하게 하면서 전도수의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히피 운동이 청년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메고 그들은 참된 만족을 구해보려고 마약을 그야말로 복용하고 성의 쾌락을 추구하고 각종 신비한 종교를 처음에 본다고 인도에 그야말로 가가지고 히마리아까지 방문하면서 무슨 신비한 무슨 그런 진리가 있는지 열심을 다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추구했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 만족 행복 진리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피들이 즉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났습니다. 이런 히피들이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목사로 또는 성교사로 막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히피들 가운데 라켓롤 음악을 유명한 라켓롤 음악을 떼어났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어가지고 CCM송 요즘 말하면 CCM송을 말하는 마라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기독교의 영적 혁명을 일으킨 운동을 Jesus People Movement 예수 사람들 운동이라 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가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음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큰 갈증만 주는 것이 세상 것이다 더 깊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의 영혼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결정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 18절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리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이유가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한마디로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잘못 가진 뿌리 체질화 되어졌다 그래서 영적인 삶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잘못 가진 뿌리 체질화 되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브레이크업 시켜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뒤집어 엎어라 여러분 SK 주제가 SK 회사의 주제가 이노베이션 개혁 완전히 다 뒤엎고 새로운 것 시작하라 그렇잖아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것들 불신자들도 기업들도 새롭게 발전하기가 난리인데 수십 년 동안 굳어져 버린 종교생활 수십 년 동안 체질화 되어버린 불신자 상태 이런 척관 체질들을 완전히 이제는 갈아 뒤엎어버려라 굳어져 있는 마음에는요 아무리 씨앗 뿌려도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갈아야 돼 갈아 엎어야 돼 갈아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깨워서 넣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고 찬양을 들어도 영혼의 기쁨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이분 끝나면요 미국에서 문자 와요 오늘 찬양은 너무너무 아마 그 교회에서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 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이 헌당할 때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왔잖아요 첫 송화 하는데 막 쫙 부르는데 머리가 팍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들어서 감각도 없지만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들어도 반복으로 들리고 찬양을 들어도 영혼이 뜨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확신도 없고 그를 대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도 말인데 슬레임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보시게 하시고 해보시게 하죠 좀 사사 이런 기대 속에 슬레임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그거고 매주 반복되는 겁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아무 의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로운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라 본문 19절에 말씀처럼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감각 없는 자 4장 7절에 보면 히브리저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라 완고하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열린 마음이 돼야 한다 제가 왜 아멘을 강조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 아면요 말씀에 더 집중도가 커집니다 아멘 하면요 그 아멘 뜻이요 이 말씀에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옵사사 아멘 할 수 아멘 하는 순간에요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새롭게 말씀이 각인된다고 나에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못 받은 사람 절대 아멘 안 됩니다 귀신이 입을 딱 잡고 있어요 절대 아멘 안 나옵니다 아멘 제가 여기 귀신 쫓을 때 보면 따라해라 못 따라합니다 아멘 해봐 못합니다 그리스도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아멘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내게 확 각인돼요 이렇게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면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습관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비울 수도 없습니다 뭘 비웁니까? 비운다고 그냥 머리 깎고 산에 올라서 수영하는데 안 비워집니다 내가 비우겠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채워 그래서 성사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에 완전 오픈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열린 마음 어떤 말씀을 주어도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적용해서 모든 예탈을 다 깨버리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새 사람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파울은 우리에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서 이 말은요 완전히 변화된 철저한 변화이죠 철저한 변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부피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이 본성이 다 고침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 보라색 것이 되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온 교회 나오고 나서 만나면 완전히 너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여야 정상이요 교회 다녀는 니나 안 다녀는 네나 별 차이 없네 변화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제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살던 존재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귀 소속이 돼가지고 죄 잡혀가지고 죄의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으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여기 하는 게 뭡니까 감옥에서 딱 나오게 되면 감옥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지긋지긋한 제수복을 그렇게 벗어버리고 자유옵을 입잖아요 자유인의 옷을 제수복이 좋다고 계속 입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긋지긋한 조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 사람을 입어라 셋 사람의 옷을 입어라 입으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종교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입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재창조 완전히 새롭게 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창조된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 7절로 구제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가문, 내 학벌, 엄청난 스펙, 이거 다 웃기는 거다 이거 다 배설물이다 버렸는데 난 다 버렸다 자랑할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도 없다 은혜를 못 받아놓으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어대 출신이고 내가 왕년에 그러고 있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다 부끄럽고 서론이야 본론 오직 복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뭐에서 말하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부자는 붙잡고 아멘 버릴 것은 버려야지 연기문의 사람은 버릴 것도 안 버려요 집에 막 야구르트 병도 쫙쫙 쌓아놓고 서지도 못하는 거 쓰레기도 아깝다고 쫙쫙 쌓아놓고 집은 완전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릴 것은 빨리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새롭게 쫙쫙 놔야지 집이 깨끗하고 좋지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은 거 붙잡자 아멘 바울이 뭐랬습니까 버릴 거 딱 버리고 새로운 거 딱 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일심전진 지속으로 뒤부도 우서 사장 철주를 팔찌로 온 그 사명이 다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란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이야 바울이 참 놀라운 말 했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같이 살면 하늘에 상금 멸류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명적으로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237 성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이번에 발간된 237 정탄권 책자를 보면서 정말 한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쫙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와 있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품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월드 언약 기도예요 월드 미션을 향한 언약 기도 한나라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나라를 다키팅했다 그렇게 말하면 가슴이 뛰죠 이야 언약적 도전을 실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고 멋진 삶이 되겠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7 성교회 중요한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교인들 가운데 친척이나 또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해외 접촉점이 있는 분들 있으면 성교위원회로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교위원회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접촉점을 분석하고 진단해가지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속적인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지 전락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237 나라 벌써 헌담 끝나자마자 우리 정무제 성교사님 콜롬비아 지난주 갔다가 와서 어제 인사하더라고 콜롬비아 목사님 설교 중에 하셔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복어타에 지금 600명 현직 목사들을 다 모을 수 있고 목사님 오시면 그 복어타가 지금 엄청난 복어의 열정이 있고 RTS의 출신이 그 중심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는데 엄청난 캠프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기도해 보자 그냥 성질 급해요 내년 첫째 옵니까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고정찬 장노님 장노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 모니터를 들어보니까 이거 또 말라이로 가야 되나 벌써 문이 안 가본 문이 벌써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전부 다 관계가 되죠 관계 다 이미 벌써 접촉점이 되어 있는 현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복량을 인도하실 게 기본적으로 콜롬비아하고 말라이는 정해진 거예요 사실 내년에 그렇게 이제 이미 다 안테나 다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여러분 2, 3, 7 나라 5천 주적이 복원 많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육자 사역자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 연결해 주면 돼요 뭐든지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쉬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은 내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든 달란트 각자 현장이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이제 재창교된 세 사람의 축복을 사실 누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다 서게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격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설교 들어도 자기 고집에서 못 벗어나 자기 성질에서 못 벗어나 나 중심에 장치의 3장 체질로 꽉 각인돼 있어 우리는 성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제가 보면 거의 다 성질대로 살아요 지 성질대로 지 성격대로 살아요 절대 말씀 영향 안 받아요 아기는 알아 절대 그래도 지 체질로 지 스타일로 하지 절대 하나의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뼈가 자랐고 갈릴리에서 뼈가 자랐고 갈릴리에서 구석구석 내가 자는데 얼굴 딸지 못 들어 청년 네가 와서 예수의 청년 네가 와서 뭘 깊은 데 대낮에 거물던지 하냐 깊은 데 대낮에 고기 없어 사실 고기는요 햇빛 나면 고기 없습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 깊은 데는 없어요 다 돌 사이에 사이드에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런데 뭐요 베드로가 제자가 그냥 됐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과 내 성격과 내 기분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물을 찢어졌더라 153마리 모나미가 나오잖아 153마리 그게 153마리요 153마리 다 표현대 숫자까지 왜 성경이 정확하게 리얼하게 적어놨습니까 사실이었다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말씀 성경대로 이런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매일 벗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자주 있는 겁니다 예배 자주 온 사람은 옛사람 벗고 예배를 또 새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세 번 옷 갈은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고 계속 하라는 얘기에요 계속 그만큼 체질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너가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에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영적 감각을 늘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운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 보험하여 지역들 다 되시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헌낭위에 이제 본격적인 2, 3, 7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에 글맞는 영적 감각을 해보시켜 주옵사사 벗어야 될 옛사람을 완전히 미리로 없이 벗어버리게 하여주옵사사 위하여 새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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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따라 말씀 순종하며 참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며 성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